안녕하세요 부양남 우풍입니다. 오늘 주일 쉬시는데 잠깐 제가 엘도라도 요거 꽃들 특집으로 영상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외국이나 이래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엘도라도나 카텔리아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기르면서도 이 정도 올해 최고로 저희 아십니까 여기 하나문에서 새 쪽에서 부터 출발을 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꽃을 피워 봤습니다. 새 쪽에서 출발해 가지고 거의 한 8년 정도 아마 길렀을 겁니다. 8년 정도 길렀는데 이정도로 아십니까 정말 울음차기 아십니까 한 꽃대에서는 최고 무려 많이 붙은 것은 7송에서 해 가지고 붙어 가지고 꽃대 여기 한 화분에서 총 씌어 보니까 51송이 아 41송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피어 가지고 정말 정말 한 화분에 최대한 이래 가지고 있는데 내년에는 요 화분에서 똑같이 여러 개 길러 가지고 한 50송이로 50송이로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아직까지 제가 여기에서 부양 대자 토분에서 턱대자 대분에서 토분에 심었는데 요거 아직 요거는 지금 허물 계획은 없고 허물 계획은 없고 앞으로 요거는 부양이 아니십니까 계속 마스코트처럼 이렇게 남아 가도록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시에 피었으면 정말 이래 가지고 오신 분들이 탄성이 지를 건데 아 여기 오늘도 서울에서 오신 분이고 또 다른 데서 다 오셨 어제도 오신 분들 이 꽃보고 다 깜짝 놀랐었어요. 왜 특집 방송을 안 해 주느냐 해 가지고 오늘 어제 이제 꽃이 다 만개를 다 했습니다. 모든 걸 다 만개를 다 하고 요거는 워크래는 잠깐 이쪽으로 빼겠습니다. 빼 가지고 나중에 이제 또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저희들이 특집 방송을 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잠깐 제가 여기에 이제 회전을 시키 가면서 아니습니까 그렇게 이제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엘드라드가 보통 보면은 일반분들이 다 기르기가 좀 힘든다 그러는데 음 힘든다 그러는데 저는 이게 뭐 길게 오지 않고 여기에 한번 보시면 원 밑에 아래 화분에 붙다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 드려 가면서 아니십니까 하겠습니다. 우리 화분을 이렇게 이제 턱대자 분해 해 가지고 했던 거고 음 여기에 큰 여기에 처음에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여기에 심었을 때 큰 턱대자에 심었을 때 아 스테레오가 심으면 다 죽는다 그랬었어요. 다 죽는다 그랬는데 아 뭐 그게 사람이 아니 있습니까? 물만 조절을 하면 아니 있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는 자신을 냈습니다. 분명히 아니 있습니까? 꽃들 더 많은 꽃들 아니 있습니까? 피울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아니 있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오늘 날 같이 이렇게 아니 있습니까? 정말 많은 꽃이 피었습니다. 아 여기 한번 딱 죽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쪽에 뒤쪽에 뒤쪽에는 조금 꽃이 조금 그 없습니다. 여기에 꽃이 꽃이 이제 이래 가지고 딱 완전히 이제 이래 가지고 그게 돼 가지고 뒤쪽에는 앞으로 전진만 해보는 방향으로 가난하니까 꽃들이 이제 없었는데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꽃이 정말 저희들도 저희들도 이제 이래 가지고 꽃들 이렇게 피어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저도 저도 이래 가지고 꽃을 보면서 아니 있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영상을 담을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보시면은 그렇게 밟을 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올해 이게 쌍떼가 나오고 쌍떼죠. 그죠? 쌍떼가 나오고 쌍떼가 나고 쌍떼가 올해 두 개가 났었어요. 어 그래 내년에는 이런 아이들은 쌍떼가 안나고 쌍떼가 안나고 홀, 원대가 난 아이들만 이제 내년에는 이제 꽃이 나겠죠. 어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 아니 요쪽에서부터 이제 다시 아니 있습니까? 딱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럴 때는 음악을 하나 띄어야 되는데 그죠? 음악을 하는데 이게 알맞게 딱 쳐다보면 꽃대 위에서 있고 아래에 쫙 이렇게 전체적으로 골고루 해 가지고 다 펴주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이뻤습니까? 그런데 저 또한 이래 가지고 이 엘도라더를 키우면서 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남들이 무모하다고 할 때 아니 있습니까? 그죠? 어떤 분들이 무모하다고 할 때 제가 이렇게 도전을 한다는 거 아니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제가 키우는 부양의 방식대로 아니 있습니까? 이렇게 키우니까 정말 잘 자라요. 낮은 토분이 아니 있습니까? 이렇게 착 심은 일이니까 정말 꽃들 하나도 키우시더라도 아니 있습니까? 그죠? 정말 그걸 하시는 게 좋을 거에요. 그 하나를 하시더라도 진짜 고집스럽게 아니 있습니까? 그죠? 어떤 그 하나 선택을 하면 선택을 하면 아니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아니 있습니까? 쫙 이랬다 저랬다 뜯었다 붙였다 뜯었다 붙였다 하는거는 이거는 꽃은 더 혼란을 가는 거에요. 그죠? 오늘 이게 제가 무풍이 아니 있습니까? 이래 가지고 이 꽃을 좋아하게 되는 계기도 이런 거겠죠? 뒤에 하나도 아니 있습니까? 손상 안 있고 아니 있습니까? 잘 자라간다 아입니까? 그죠? 이 아이들이 제가 물을 많이 줄 수 아니 있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딱 자연순리대로 아니 있습니까? 그죠? 여름에는 물 적히 주고 아니 있습니까? 그죠? 이게 이 시스가 달리고 나면 아니 있습니까? 그때부터는 물을 어느 정도 주 가지고 이게 시스에 살을 찌우고 꽃대 아니 있습니까? 밀어 올릴 수 있게끔 아니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제가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꽃이 다 피니까 아니 있습니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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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고 오늘 이 꽃 엘도라들을 피우면서 아니 있습니까? 정말 저도 가슴 벅 찹니다. 이게 모든 분들이 아니 있습니까? 이게 있는 꽃들 그 피하였다고 아니 있습니까? 그죠? 한 해 동안 고생했다고 아니 있습니까? 저한테도 이렇게 격려 말씀도 해주고 이게 우리나라 진짜 취미 에라인인들이 아니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아니 있습니까? 그런 그겁니다. 멀리서 이래 가지고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있죠? 제가 꼭 자랑을 하고 싶어 가지고 특집을 해 가지고 방송을 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게 꼭 저희들이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지켰습니다. 지키고 요쪽에 보시면 오늘 내가 또 그라노도 한두 개 내가 소개를 시키겠습니다. 응 꽃 예쁘죠? 반듯하게 그죠? 하나 건졌다는 거 아니었으면 이래서 그런 거예요. 요게 아마 전시에 오면 요 아이들이 피가 있을 거예요. 반듯하게 피가 있을 건데 이게 또 대주도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먼지 꽃이 피는데 잎 속에 나오니까 조금 이렇게 꽃이 나왔는데 조금 더 화려하게 나오면 아니 있습니까? 그죠? 예쁠 겁니다. 부양에 점점 이제 여기에 야생산지처럼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전시에는 꽃들은 아마 끝물을 가겠죠. 끝물을 가고 여기에 보면 델리카타 키오. 또 하나 꽃들 성을 보이겠습니다. 요 아이는 델리카타 키오 인데 요 아이는 제가 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는 이게 델리카타 키오 판타지야라고 세미알바에서 있습니까? 세미알바에서 이렇게 점차점차 있습니까? 물이 들어가 가는 거예요. 그죠? 꽃 예쁘죠? 요것도 처음에는 필 때는 세미알바를 그냥 세밸바 페를라를 핍니다. 그래 가지고 이 점차점차 물이 들어가는 판타지야라는 게 판타지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꽃 멋있습니다. 그러다 하고 요쪽에 안에 하나 더 제가 하나 설명을 해 드릴 것은 이즈미투. 이즈미투가 저번에 이래 가지고 제가 잠깐 그 속에서 해석했죠 이래 가지고 보여 드렸죠. 유튜브 영상으로는 이즈미투 그 색깔이 있습니까? 이게 원래 이즈미투가 누브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이제 변호사로 이렇게 피는 거예요. 그죠? 실핏줄 그죠? 변호사. 멋있죠? 그죠? 요거 이번에 이래 가지고 두 개를 분줄을 해 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사신분 잘 사셨을 거 구매를 잘 하셨을 거에요. 저희도 이래 가지고 요걸 했을 때 처음에 조금 꽃들 조금 고가에 구입을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 국내에 저 유일하게 부양에서 아마 이래 가지고 이즈미투가 전해지죠. 지금 올해 한 해 동안 최고 제가 최고 마음에 드는 아이스미 일도라 듭니다. 내년에 또 더 열심히 아니습니까? 크게 50속으로 해 가지고 또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늘 방송 잘 보셔서 고맙습니다. 아 또 안타까운 일 서울 그 이태원에서 이게 젊은이들이 이렇게 이래가 참사를 당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죠? 정말 애도를 포실을 하고 앞으로 다시는 두 번 다시 이런 이런 아니었습니까? 저 그래 가지고 비극스러운 일이 없어야 될 거에요. 얼마나 아니었습니까? 꽃다운 청춘 피워 보지도 못하고 그죠?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요거 조금 저희들도 애도하는 마음에서 아니었습니까? 그죠? 단 하루라도 아니었습니까? 차분한 마음으로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렇게 이제 해야 되겠죠. 아무튼 오늘 이게 애도라도 아니었습니까? 그죠? 특히 방송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남은 시간 아니었습니까? 그래도 참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 이제 구독자님도 건강 조심하시고 점차 점차 날이 추워져 가는데 건강,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특집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